영국 유럽 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북쪽의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될 때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음으로써 현지의 연합왕국이 되었다. 유럽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북대서양의 섬나라로 공식 국명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연합왕국 또는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잉글랜드를 제외하고 각각 그들만의 분권화된 위임정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총독을 통해 국방과 외교 및 치안 업무를 책임지는 14개의 영국령과 영국왕실이 자치 소유한 3개의 섬이 영토에 포함된다. 잉글랜드는 그레이터 런던을 포함하여 9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이 지역들은 크게 6개의 광역도시주와 76개의 비도지주로 이루어져 있다. 스코틀랜드는 32개주, 웨일스는 22개의 단일지방자치청, 북아일랜드는 2015년 이후 11개의 개편된 지방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영국의 형성은 1707년 5월 1일 제정된 연합법에서 기인한다. 1707년 웨일스 지역을 포함한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의 연합을 통해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되었고, 1801년에는 연합법을 제정한 후 아일랜드 왕국과 연합하여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이후 1921년 영국 아일랜드 조약을 통해 아일랜드는 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북쪽 지역인 북아일랜드만이 영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국명인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27년에 채택되었다. 역사적으로 켈트족과 앵글로섹슨족으로 구성되었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19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현재는 다민족 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이외에도 웨일스어, 게이러, 코노러 등 켈트어파의 뿌리를 가진 언어들이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사멸위기에 처해 있다. 주된 종교는 기독교이며,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통해 성공회, 개신교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식민지 지배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에 의해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이번 군주제를 시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의원 내각제가 가장 처음으로 시행된 나라이다. 국왕은 상징적, 외교적 기능만 가지고 있으나,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활동하며, 국가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의회 형태는 양원제로 소선거구제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국제무대에서 G7, G20, 북대상조약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중요한 회원국이며, 1973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으나, 2021년 1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인 브렉시트가 발효되어 EU를 탈퇴하였다. 의사 vulnerabil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